자 아 메인퀘스트 가보도록 하죠 머서 정족이라고 하네 이제 아 비온다 오늘 날씨가 안좋아서 그래 오늘 하루종일 날씨가 안좋았죠 채 뭐야 어디 어디 뭐 누구를 써야되는데 기갈때 아무나 아무나 싸우면 되나? 기갈때 아무나 하고 싸우면 되나? 이렇게 어 이건 아닌데 기갈때가 누군지 모르겠네 지도에 표시가 안되는데? 이 여덟명 1 2 3 4 어 1 2 3 4 5 6 7 8 9 어 몇명이야 이거 1 2 3 4 5 6 7 10명이네 5명이 안조네 어젠 4명이 안조더만 기갈때가 누군지 알아야되는데 너 누가 여기서 딱 농땡이치대 넌 농땡이치고 있네 넌 농땡이치고 있네 어 얘네 지금 신병훈련 하는건가? 아 기갈땡을 훼수하라 불레고치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일반군인이죠? 불레고치를 어 흡수하려면 얘넨데 오케이 됐다 어 나왔다 나왔다 아 뭐 블랙워치 아무나 없으면 되는 거냐 어 누군가 봤나봐 씨 저 어깨에 어깨퐁은 왜 필요한 거지? 이는 저? 멀리서 4 4 그 첫 그룹의 사이언티스 그 트랜스 사이트 1 그 트랜스 사이트 2 그 트랜스 사이트 2 그 지금 코드가 지금 로제 그 가슴 어디가 오세요? 그 가슴 에이 자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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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이 오픈월드로 게임이 나오면 정말 재밌을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이언맨 영화 안 봤어요? 나는 특수효과 들어간 컴퓨터 그래프티 들어간 영화는 대부분 다 봤는데 유행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줬네요 반갑습니다 쟤네들 다 흡수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저거에 안걸리고 일단 뭐 근처에 군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전 특수효과 영화들은 어 특수효과 보는 그거에 이제 보는데 특수나 인크레더블 헐크는 정말 영웅물이 오픈월드 게임으로 나오면 애는 배트맨 배트맨 도 나오긴 했지만 배트맨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쫌 거시게 하죠 야 얘네 다 보고있어 쟤들이 쟤네들 떨어뜨려 놔서 서로 못보게끔 해야 되는데요 야 얘 맞아 그럴꺼야 됐다 얜 또 돌이서 얘기하고 있네 야 얘기하지마 아 계속 쟤네 얘기 안해 빨리 흡수해야겠다 그냥 아 들쳐가지고 그런가 들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안 들칠 수가 없었어 어 장거차를 사용하여 뭐 이중에 하나 어 탑승 오케이 오오오 자 자 장광사 새로운 사자요 어우 예쓰 인간같지 않은 병선 자 오케이 하나 부쳤어요 나와 저기있다 좋아요 야 이거 왜이렇게 탱크가 빠르냐 거의 한 8스키브로 달리는거 같은데 탱크 주제 속도가 엄청 빨라요 탱크 주제 어 탱크 주제 속도가 장난 아닌데 아유 역전 아유 역전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아휴 내 일부러 그러고싶어서 그러는게 아닌데 아니 내가 갈려고하는데 다 망쳐있는거야 아니 오오오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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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자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탑탑 탑선 탑선 하나하나 맞춰 오오 여기있다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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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려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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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너로 그 수정에 그리기 자 빨리빨리 터진다 야 너 뭐야 무게되나 오오 맞았어 어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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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세요 이거 이거 가져다가 파세요 이거 이거 돈 좀 될꺼야 어 이거 이거 가져다 파시지 자 룩스의 모습을 훔쳤어요 아 룩스래 라일리 옆에 있던 저 신부 신부도 얘 능력을 예 다 알고 알고 있는 거겠죠 맨 처음에 모르는 듯 하다가 눈치 다 챈 것 같아 아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딴 딴 딴해요 아니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아니 되게 무서운가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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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호호! 어허! 어허! 야야야야! 좀 싸운다 너 오우씨 야 나 죽을거 같은데 이런 놈 두명도 막 상대했었는데 오케이 이제는 쉽게 흡수하게 안하는군요 얘도 머서한테 그걸 받았으면 머서가 한 이야기가 있구나 아 이거 왠지 달릴길 같은데 달릴길 같아요 도어하는건 아닌거 같고 저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어어 못가요 아하하하 조금만 더 흠흠 맞죠 달래기야 자 가자 어 자 빨리 가야되는데 이번엔 방해까지에요 방해까지에요 오오오 어어 야 시간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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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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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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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뭐 빨빨빨리 빨빨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아 방대 에잇 이야아 바로 앞인데 으쌰쌰쌰쌰쌰 좋아좋아 어어 방패를 못했어 으쌰 어어 오오오오오 자자자자 쫓만 더 쫓만 더 달리기가 느려서 rando 달리기가 느려서 töeso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 자 좀만 좀만 더 오케이 와 악마님 어서오세요 이쪽 여기요 얼마 아니에요 에휴 내가 하기만 하면 로그인이 안되지 아 그래요 오늘은 한가로우신가 본데 보통 잠깐 들여다라 가시잖아요 어 너희들 여기서 뭐해 음 나는 블랙워치의 라일리 대령이다 너희들쯤은 어 네손가락한 짓하나로 이 부하들이 와서 이게 모여있지마 모여있지마 작당 모여야지마 다 파져있어 어 여긴데 아 저깄다 저깄다 누가 보고있는데요 야 너네 야 뭐야 뭐했지 뭐했지마 야 저럴가 아 잠만 얘는 쟤어떡하지 니는 너무 가운데 있는데 납치해야 될 것 같은데 납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라일리 대령이 납치한다는건 이상하겠죠 일단 변하구요 자 아 이제 납치가 안되는구나 바로 흡수해야되서 없다 도대체 으 plus are you notice anything strange about f1,2 g2? yes yes they all have doctorates in xenomorphology well yeah there is that but have you ever actually have talked to them? they seem kind of a creepy donald this is gentek i mean come on 으쯔 뭐지? 뭐지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도망가요 으 아 여기 대개관! 되게 대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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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에너지 에너지 조심조심 조심조심 숨어 어어 너 야 너 자꾸 어어어어 야씨 저 되보내기 됐다 됐어 됐어 나 박사로 다시 됐어 라일리 대령이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우 살인사건입니까 범인은 누구죠 단서는 있습니까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여기 안되겠다 말을 안해줬니 흡수해서 알아야지 어 한 명 더 있네 위에 있나 또 있어 과학자 몇 명이야 어 무슨 일이죠 헌터인가요 잠시 지켜보는 얘가 많은데 일단 얘부터 뭐 세 명이어서 세 명 오كن 세 명언 세 명은 세 명 니가 이런거 할수있어? 못하지 일로와임마 일로와 오 블레이드 업그레이드 뭔가 더 좋아진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더 좋아졌는지 역시 손톱이 좋아 얘네들 상대할때는 덮치 능력때문에 자 100% 뭔가 업그레이드 하겠죠? 방어 오케이 자기 몸을 잠만 보메랑처럼 못하지않나? 자 일단 방패강화 맨퀘스트를 하러 계속 가보도록 하죠 맨퀘스트를 하러 계속 가보도록 하죠 뭔가 뭔가 이 퀘스트를 해야지 능력을 줘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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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는 단체를 단체산상할때 좋죠 일반 시민은 피해 안두고 갈려면 여기서는 꽤나 해머 사용하기 어려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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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쓸데가 없었어 원해서 별로 그쵸 이 바닥에서 가시나오는거 그것때문에 해머를 사용하죠 나머지 다른거는 해머 사용안해 어 뭐야 얘왜이래 뭐 뭔가 했어 쟤한테 지금 어 뭐야 저 능력 내가 되는건가? 내가 가지게 되는건가? 생체폭탄막 저 능력을 얻게되나봐요 이제 야 EDE 대뵈보시지 어허 오오오오오오오호올!!! 내가 대비인게 아니었어 stubborn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데뷔 오우 쥬쥬쥬 장난 아닌데? 오오오 오호 야 너 장난 아니다? 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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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기다리고 있다가 오호 일루와 임마 능력을 내놔라 점점 수암소 능력을 늘려가고 능력이 좋아지는거 같애 및 펠리 도마 차 사 트 자 아 아덤스는 아덤스의 아덤스에게 구티에르가 있을거같은데 생제 포털을 어떻게 쓰는거지? 뭐 알려주겠죠? 이 뭐 무기로 나와있는건 아닌거같구요 자, 애덤스의 기지로 이동하여 그 다음은 자, 빨리도 온다 잠시만요